대표님은 양심찜찜과 욕심찜찜이 동시에 일어날 때 자로 잰 듯이 구분이 되시나요? 자로 잰 듯이까지는 모르겠는데 구분은 되죠. 오래 관찰하시다 보면요. 직감적으로 구분이 돼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 자의자재로 방펴못써요. 복잡한데요. 하나가 아니에요. 얽힌 사안들이. 여러분 힘드신 이유도 선택이 여러 사안이 걸려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명하는데 이 부분은 찜찜해요. 이게 복잡다단하게 얽혔기 때문에 자로 잰 듯이 완벽하게 잰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인간이. 정보도 부족하고. 하지만 주어진 정보 안에서는 선명하게 구분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방편 자제까지 갑니다. 오지보살 이상 되려면 이거 고민 안 하고도 선명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냥 오지보살 이상 가려면 복잡자단한 중에 선명하게 아주 디테일한 데까지는 디테일은 놓치더라도 뼈대는 딱 잡습니다. 어느 방향이다. 완벽이라는 건 중생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양심 51% 이상의 선을 반드시 느낌적으로 잡아갈 수 있어야지 오지보살 이상은 된다. 그럼 그 아래 보살은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일지 넘어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선배들도 아마 며치들 있어도 서로 싸워요. 쌈나기도 하고 그래요. 쌈나기도 하고 그래요. 사장님이 조선을 해야 할까 질러야 해. 이게 다시나기 시작하니까 우지보살은 맥끝에 적응하게 구분이 돋고 그 아래 보살은 맥끝에 선을 합격합니다.